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홍천 비발디파크 스키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보이죠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파타고니아 스노우하우스입니다 하얀 눈과 이렇게 어울리는 스노우하우스 마치 외국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스노우하우스가 뭐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스노우하우스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서비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국내에서 제일 먼저 선보이는 파타고니아 렌탈 서비스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파타고니아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무상수리 서비스 원웨어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서비스를 여러분께 제공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파타고니아의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걸 보고 또박또박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노우하우스에선 충분히 입어보고 신중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키복 렌탈 서비스와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상수선 서비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한 소비를 줄여 더 나은 지구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하네요 아 역시 파타고니아답습니다 제가 말로 아무리 드려봤자 이해 못하실 겁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겠죠 그럼 1층부터 한번 확인하면서 스노우하우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으로 들어가시죠 아 잠깐 QR과 온도체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파타고니아 스키복을 렌탈할 수 있는 렌탈하우스인데요 네 어떻게 렌탈을 하느냐 파타고니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주시면요 언제든지 파타고니아 스키복을 렌탈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깜빡하거나 여기 와서 아셨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요 바로 핸드폰으로 예약이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즐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 파타고니아 신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언제든지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가 무엇이냐 바로 스노우하우스의 럭키드로우 박스예요 럭키드로우 경품으로는요 스타벅스 상품권과 리프트 주관권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언제든지 와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2층에 들어오면요 브랜드존이 제일 먼저 반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예쁜 제품들이 있잖아요 파타고니아 리크래프트 제품들입니다 이 리크래프트 제품 같은 경우는요 업사이클링이나 수선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만든 단 하나씩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쁘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쁜 제품이 있어요 레트로로 만든 업사이클링 대 파우치입니다 아 이거는 근데 구매가 안 된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이게 왜 있느냐 여기 스노우하우스의 내간 외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파타고니아 스노우하우스를 적어주시면요 이 제품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존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서비스 원웨어 무상 수선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 이 파타고니아는 항상 이 무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입다가 옷이 찢어지거나 하면요 항상 이 원웨어 서비스를 받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요 와 언빌리버블 말도 안 됩니다 무려 파타고니아 제품을 제외한 어떤 옷을 가져와도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선할 제품이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원웨어 패치 이 패치를 입고 오신 옷에 이렇게 딱 붙여드려요 네 저는 아이언맨 좋아하니까 가운데다 이렇게 나중에 붙여주실 거죠 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스노우하우스 2층을 찾아주시면요 원웨어 서비스로 여러분 무상으로 수선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브랜드 파타고니아가 아니어도 됩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와 진짜 뷰가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들 스노우하우스에 오셔서 여기에 딱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 뷰를 보시면서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노곤노곤한 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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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우 깜빡 졸았네요 아우 참 아우 아우 창피하게 네 이렇게 파타고니아 스노우하우스를 저와 함께 불러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빨리 오고 싶지 않나요 이 스노우하우스는요 2월 13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 다만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휴무인 점 꼭 인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기 비발디파크 파타고니아 스노우하우스였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겨울 스포츠의 즐거움과 그리고 오래 입는 옷의 가치가 영원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즐겨볼까요 그럼 빨리 오세요 여기로